가수 제시가 미성년자 팬이 폭행당하는 걸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 목격자라는 사람이 등장해 제시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인 헨리는 SNS를 통해 나는 사건 당일 공개된 CCTV 영상에도 등장하는 목격자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헨리는 그날 음악하는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 강남으로 향했고 거기서 제시를 포함한 친구들을 처음으로 소개받았다며 일행 중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제시와 나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가게를 찾는 동안 많은 팬들이 제시를 알아보고 사진 촬영 등을 요청했고 제시는 친절하게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헨리는 팬 폭행 사건의 시작과 관련해 우리가 흩어진 일행을 기다리던 중 곧 한 남성 팬이 친구 두 명과 함께 제시에게 다가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며 제시는 늦은 시간이었고 술에 취한 친구를 돌보고 있어 팬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팬은 왜요라고 반복해 물었고 이는 제시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우리가 떠나려 할 때 그날 밤 우리가 막 알게 된 한 남자가 갑자기 이 팬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이유 없는 폭력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제시도 당연히 겁에 질려 불안해했다며 우리 중 누구도 이 남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헨리는 제시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시는 괴로워했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며 그때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요구했고 그 팬이 들어와 그들이 아니라고 말해 경찰이 떠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미친 남자들을 통제할 수 있었겠냐며 제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시는 지난 9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사진촬영을 요청하던 미성년자 팬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는 사건 이후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23일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라며 재차 사과문을 울렸습니다.